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 앞에 첩첩산중이 남았는데 본인이야 본인이 선택해서 첩첩산중을 건넌다고 칩시다. 국민들은 너무나 억울한 거죠. 더불어민주당 측은 앞으로 회의만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수틀리게 되면 장관이고 대통령이 간에 그냥 탄핵안을 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젊거든요. 그리고 행동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풀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원래 웰빙당이고 투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동네 사람들은 투쟁력이 아주 뭐죠 아주 막강한 사람들이 풀이 어마어마한 서로 경쟁적으로 뭡니까 투쟁 대여투쟁에 앞장서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더불당식 탄핵 국회 경고 이거는 그냥 얼음장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본때를 보이는 식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4년 동안 겪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문정권 하에서는 국민들이 시위도 할 수 있고 항의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열악해진 겁니다. 지금 상황이 반대자들이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4년을 이제 오롯이 여러분들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아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들이 연이 있게 아마 워크숍을 한 모양입니다. 워크숍을 했는데 장관과 검사 탄핵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름들 익숙한 사람들이 다 이름 많죠. 고민정 씨 그다음에 뭐 이름은 잘 원내대표 박찬대 씨 뭐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론을 볼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 선거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선거철에 적당히 여론제를 마사지하고 그다음에 선거결과 만들고 만들면 되기 때문에 장관 탄핵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원하는 대로 하나 하겠습니까 검사 장관 탄핵 및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 추진을 예고했고 특히 검사 장관 등이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국정이 마비가 되는 거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에 복귀하는 데 167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는 마비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사 3명은 현재 탄핵 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거야가 힘을 모아 가지고 장관을 탄핵을 시키게 되면 심리가 다 끝나서 판결이 내릴 때까지 중지가 되는 거예요. 직무정지가. 그러니까 3년 동안 윤 대통령을 완전히 몸리가 그냥 바보 천치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냥 수 틀리고 여러분들 뭔가 하나 끈덕지가 있으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윤 대통령이 피해자로 보시게 되면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데 윤 대통령이 크게 기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옛날에는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별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물론 사람이니까 척은지심은 있죠. 대통령이 돼 가지고 저렇게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하는 것이 참 안 됐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좀 마음이 써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지경까지 오도록 만드는데 대통령이 크게 기여한 거죠.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들어간 거죠.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윤 정부를 어떻게 뒤흔들 것인가 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2대 국회에서는 책임 지을 일이 있으면 자고 우면하지 않고 해임 건의안 제출 없이 바로 탄핵안을 제출하겠다. 이상민 장관의 경우 해임안을 먼저 제출하고 3개월 뒤에 탄핵안을 통과시켰는데 앞으로는 대통령의 수용이 필요한 해임안을 건너뛰고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안부터 올리겠다. 그러니까 안 봐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첫 번째는 젊고 두 번째는 권력용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묵사발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다 자초한 거고 지금 와가지고 뒤엎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이제 겪는 고초라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책임자를 맡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책임자라는 것이 권한과 직위가 주어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권한에 합당한 성과를 만든 부분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야당이 여러분 흔들더라도 궁극적으로 대통령은 자기 직무에 맞게끔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자리를 지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리를. 그리고 그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도 하는 것 없이 대통령이 대외적인 행사만 여러분 참여하면 3년을 지내기가 어려운 거죠. 어렵기 때문에 참 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장이 돼가지고 어영부영 여러분 못 지냅니다. 성과 여러분 못 내게 되면 바로 밑에 사람들이 뭐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 워크샵에서 나온 특히 다른 것보다도 패스트트랙의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중을 크게 잡는 것은 해임 건의안과 같은 그런 조치 없이 바로 탄핵안을 제출해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